분국 상락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미뉴스를 나와 있구요. 가사협 1500년대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글씨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다는 태블릿 아니면 PC에서 큰 화면으로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전에 깨끗이 닦아낸 누르고 잘게 부서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되어있고 술 향과 맛이 대단하여 보통 술보다 배나 좋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미술 덧술 해가지고 미술은 1번부터 10번까지 되어있구요. 덧술은 또 정리가 이렇게 3번까지 되어있습니다. 조립기기는 집항아리 가서 마솥 동이 주파 2종으로 된 배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2종으로 된 배 사모양 2종으로 된 배 1 2 3 4